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여름방학을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최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조금만 가슴 깊이, 마음 깊이 새겨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 여름방학 제발 이것만 지켜줘, 시간입니다. 자, 첫째, 일단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을 지켜야 돼. 이게 여러분들, 제가 제 빈말이 아니라 이거, 종업식 날 다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저의 경험상, 방학식 날만 되면 다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방학이니까 일단 신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벌써 기분이 하이 업 돼가지고 막 이들 방방 뛰어다니면 애들이랑 장난치다가 꼭 한 명씩 다치더라고. 그래갖고 막 팔이 풀어진 친구들도 있고 막 다리가 인대가 늘어나는 친구들도 있고 막 허리 다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들, 아무튼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야 방학 3주 동안 그래도 알차게 잘 보낼 거 아니에요. 계속 골골골 하면서 이렇게 3주를 이렇게 힘들게 보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종업식 날 조금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업식 날 안 다쳐야 돼. 알겠죠? 꼭 한 번 잘 보세요. 다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종업식 날 다치지 말기.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자, 여름나기거든요, 이제. Stay hydrated. 그래서 물 많이 마셔라 이건데 하이드레이트를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수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화된 상태를 유지해라. 즉, 수분을 유지해라 이 말인데 물을 여러분들 많이 마셔야 돼요. 여름이잖아. 그래서 하루에 우리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8리터 이상을 마셔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1.8리터 상당히 많은 양처럼 보이죠? 네, 많은 양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0.6리터밖에 안 마신대요. 600밀리. 즉, 1.8리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마신대요. 가만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강의를 하다 보면 별로 물 마실 기회가 없거든. 그래서 정신없이 강의하다 보면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게 거의 다인데 밤 10시 벌써 되어 있어. 그런 경우가 진짜 있다니까요. 그래서 물을 조금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일단 한 컵을 쫙 마십니다. 근데 너무 차가운 물 말고 조금 미지근하고 적당한 물로 마시는 게 최고랍니다, 여러분들. 장기가 놀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갈증을 느낄 때 평상시 두 배 마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잔 마시잖아, 목마를 때. 그거 말고 의식적으로 어, 나 두 잔 마셔야 해가지고 두 잔을 마시는 거예요. 단, 주의할 점은 한 번 마실 때 500ml를 초과해서 마시면 안 된답니다. 알겠죠? 500ml를 넘지 않는 선에서 두 잔 정도 잘 마셔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한 종이컵 기준으로 가득 두 잔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아, 선크림 발라야죠. Apply sunscreen. 단어 하나 배우고 갑시다, 여러분들. Apply에 지원하다라는 뜻도 있고 적용하다라는 뜻도 있고 선크림을 적용해라. 즉, 선크림을 발라라는 얘기야. 바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약 같은 걸 어플라이하다. 그러면 바르다거든요.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이것도요. 스마트하게 바르셔야 됩니다. 500원 동전 크기만큼 바르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사실 저도요. 생전 선크림을 거의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샀습니다. 뭐 브랜드는 좀 가려야겠죠? 근데 500원 동전 크기만큼 바를래요. 그럼 제가 한 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짜야겠죠? 500원 크기만큼이니까 상당히 많아요. 아이고 대략 500원 크기가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상당히 많죠? 근데 이걸 이제 얼굴에다가만 바르는 건데 얼굴, 목 심지어 제가 좀 기사를 구글링이나 많이 해보니까 귀 부분까지도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실 저는 얼굴에 방금 좀 바르고 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바르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어떡하냐, 이거. 이렇게 다 발라보겠습니다. 빨리 나가야 되니까 잠시만요. 아니,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많다 싶을 정도로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대요. 자, 일단 바르고 여러분들 이렇게 잘 발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그 다음 외출하기 20분 전에 발라야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20, 30분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시간마다 더 발라줘야 된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잘 생각을 하면서 3시간이 지났다 하면 다시 한번 발라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름에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요 선크림을 잘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 관리 같이 잘 합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It's seasonal fruits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철 과일을 잘 먹자라는 거예요. 그럼 제철 과일은 뭐가 있느냐? 수박도 있고 망고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오이도 있습니다. 오이는 물론 이제 과일은 아니지만은 여튼 오이도 제가 집어넣어 봤어요. 오이 좋다고 하더라고 여름에 그래가지고 수박, 망고, 복숭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수 물론 수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장난이고요. 여기 제철 과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과일은 당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조금 적당히 자주 조금 이렇게 먹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과일 잘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공부도 하셔야죠. 공부도 건강관리 좋다 이겁니다. 건강관리하면서 이제 공부도 해야 돼. 공부도. 단, 여름방학 어떻게 공부법을 짜야 될 것이냐 알려드릴게요. 일단 고1 딱 하나만 자료상공이야 일단. 사실요.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고1 분들은 대부분 다 지내놓고 나면 제가 고2, 고3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1의 여름방학에 거의 공부를 하는 친구가 솔직히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원 다니는 걸 제외하고는 자기 공부 시간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너무 욕심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만 자료상공이야. 딱 하나만. 그럼 딱 하나가 뭐냐? 단어랑 기본 문법 또는 독해기법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단어를 외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좋았어. 나는 이번 방학 3주 동안 그쵸? 열심히 단어를 파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3주 동안 외울 수 있는 단어의 숫자 제가 이렇게 대충 가지고 왔거든요. 30개부터 100개까지 3주입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외울 수 있는 개수가 뭐 30개씩 외웠다고 했을 때는 630개에서 100개씩 외웠을 때 2100개죠. 2100개면 단어장 한 권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거 30개 100개 이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친구들이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예를 들어서 단어장을 선정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40에서 50% 정도는 알고 있는 단어가 좀 좋은 단어장이에요. 알겠죠? 아니 단어장을 샀는데 너무 몰라버리면 이거 외울 맛이 안 난다니까. 그쵸? 그래서 이 정도 기준선에서 단어장을 선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기본이 너무나도 자기가 좀 부족해. 그러면 중학단어 너무 좋습니다. 중학단어가 특히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중학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7, 80%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2, 30%를 모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중학단어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뭐 7, 80%를 안다 하더라도 그 2, 30%를 위해서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상 뭐 30개에서 100개를 외워. 예를 들어 100개를 외운다고 했을 때 어차피 40, 50개는 대충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에 외우게 되는 양은 50, 60개 사이가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30개를 외운다고 해도 내가 아는 단어가 대충 한 15개는 되니까 15개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저의 바람 한 이 정도는 하자. 그래도 50개 이상은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하나는 그럼 제대로 끝내야지. 그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 이건 좀 마음가짐인데요. 여러분들 막 단어 같은 거 외울 때 있잖아. 이게 막 그런 거 있어.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인클르드 포함하다. 인클르드 포함하다. 이렇게 외우신 분들도 있고 뭐 조용히 써서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단어 외울 때는 확실히 텐션을 좀 끌어올려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저의 확실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물론 개인차가 있다는 거 인정을 할게요. 하지만 뭔가 좀 기쁜 마음에서 텐션을 업업 시켜가지고 외우는 게 잘 되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인클르드 포함하다. 인클르드 포함하다. 인클르드 포함하다. 인클르드 포함하다. 인클르드 인클르드 포함하다. 포함하다. 인클르드 인클르드 포함하다. 인클르드 포함하다. 이런 식으로 막 반복을 해가지고 신명나게 외워야 잘 외워지더라고. 그래야 이런 자극이 세기 때문에 다음 날에 일어나도 기억이 조금 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제 방법을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방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요 단어 정말 자신이 없어요. 저는 단어 암기가 완전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우리는 또 좋은 단어 강의도 있잖아요. 우리 메가에는 그러니까 그런 강의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이 잘 맞는 방법을 잘 찾으셔가지고 단어를 열심히 해보시라는 거예요. 3주 동안 21일 동안 빡시게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외우고 난 단어가 다음 날에 가면 또 까먹은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단어들은 반드시 형광펜이나 이렇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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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가지고 체크했던 단어들은 이 조그마한 수첩 이 조그마한 수첩 여기다가 적으셔야 돼. 적고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는 하셔야지 그래도 방학인데 그쵸? 근데 이게 상당히 좀 고정적인 고전적인 방법일 수는 있으나 효과는 확실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단어장으로 외우든 아니면 이 좋은 단어 강의를 듣든 여튼 잘 안 외워진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노트에다가 조그마한 수첩이 있어요. 손바닥만 한 거 그거 사가지고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달달달달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자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기본 문법 독해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친구분들은 이것도 두 파트예요. 내가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 강의를 듣는 게 좋겠죠. 그래서 3주 만에 한 21강만으로 끝낼 수 있는 강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꼭 뭐 제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강의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의 맞는 강의 잘 찾으셔가지고 기본 문법 독해 이렇게 올리논처럼 되어 있는 강의들도 많아요. 그거 하루에 한 강씩만 들어오셔도 완강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 선생님 저는요 뭐 문법 독해 강의 말고 좀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전 해석이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그러면 기출문제집을 사세요. 기출문제집을 사신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1시간입니다. 1시간 고일은 일단 1시간 근데 1시간 어떻게 하냐면 일단 풀어. 1시간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야 돼. 풀기 채점하기 그리고 채점을 하면서 자기가 왜 틀렸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해석 쓰기예요. 해석 쓰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0문제를 풀었다 칩시다. 자기 능력껏 10문제를 풀었어요. 그 중에서 한 지문은 자기가 뽑아요. 해석해보고 싶은 지문으로 뽑아. 그 다음에 그 지문을 갖다가 노트를 구매하셔다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해석을 한 문장 한 문장씩 우리말로 다 써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 써보세요. 이래야 자기가 어디가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 강의를 많이 나가다 보면 꼭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선생님 전 해석이 나름대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풀면 많이 틀리더라고요. 해석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친구를 앉혀놓고 어 그래 이 문제 틀렸어? 그럼 처음부터 해석해봐. 라고 했을 때 해석을 제대로 한 친구가 많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내석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시켜보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으로는 어렵거든. 직접 써봐야 돼. 써보고 나서 해석지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뭘 잘했나. 오케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요즘 해석지도 좋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 직독직계처럼 된 해석지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잘 대조해보시면서 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도 해보시고 그게 어려우면 저 Q&A 있으니까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이거 문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도 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2는 고2분들은 이제 고3이라는 생각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2는 두 개 해야 돼요. 뭐랑? 단어랑? 기본 문법 독해랑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단어는 단어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숫자대로 외우고 자기 맞춰서 그 다음에 기본 문법 독해 기법 자기가 좀 하위권이다. 잘 못한다. 그럼 강의 듣는 것도 꼭 한번 고려해보고 나는 괜찮다. 한번 나 실전에 뛰어들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시간을 그렇게 쪼개서 알겠죠? 한 시간을 그렇게 쪼개서 직접 이렇게 문제도 풀고 채점도 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지문은 해석 쓰기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2는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반 이상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단어랑 독해까지. 제발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야 될 여러분들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화이팅해요. 우리 다 같이 승리하는 여름방학 같이 보내고 멋들어지게 2학기 때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